어찌 그리 무모하십니까? 무모하다니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화린서에 자주 발걸음을 하신다 들었습니다. 아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갑니다. 심중이 품은 여인이 공경에 빠졌는데 사내가 되면 모른 척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님께서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친이란 명의 따위 전혀 달갑지가 않다. 언제든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잊으셨사옵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어명을 거역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전하! 형님! 중전 마마 무녀 월을 데려왔사옵니다. 무녀 월을 데려왔사옵니다. 무녀 월을 데려왔사옵니다. 중전 마마께 예를 울리거라. 저항이 지금 어디서 있어. 그래서 천천히 가진 수행을 하시면 안 된 것입니다. 내가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